우주의 먼지, 인간의 비밀을 찾아가다. 지구의 끝, 먼지책방. 인간 실격, 서문.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석 장 본 적이 있다. 한 장은 그 남자의 유년 시절이라고 해야 하나, 열 살 전후로 보이는 사진인데, 그 아이가 많은 여자에게 둘러싸요. 아마도 아이의 누나, 동생들, 그리고 사촌들이 아닐까 싶다. 굵은 줄무늬 하카마를 입고, 정원의 연못에 서서 고개를 30도 정도 왼쪽으로 갸웃한 채 흉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다. 흉하게. 둔감한 사람들이 심드령한 얼굴로, 귀엽게 생겼네요 하고 적당히 입에 발린 소리를 해도 딱히 틀린 소리는 아니게 들릴 정도의, 말하자면 통속적인 귀여움의 흔적이 그 아이의 얼굴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추함을 알아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보자마자 대뜸 정말 찜찜한 애매하고 몹시 불쾌한 듯 중얼거리고는 송충이라도 털어내듯이 그 사진을 팽개칠지도 모른다. 정말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곰곰이 뜯어보면 볼수록 뭐라 할 수 없이 꺼림직하고 섬뜩한 느낌을 준다. 애초에 이건 웃는 얼굴이 아니다. 이 아이는 전혀 웃고 있지 않다. 아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게 그 증거다. 사람은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며 웃을 수는 없는 법이다. 원숭이다. 원숭이가 웃는 얼굴이다. 그저 얼굴에 흉한 주름을 잡고 있을 뿐이다. 얼굴이 쪼글쪼글한 꼬마라는 표현이 딱 좋겠다 싶은 정말이지 기묘하고 혐오스러운, 이상하게 사람을 역겹게 만드는 표정의 사진이었다. 나는 이렇게 희한한 표정의 아이는 살면서 처음 봤다. 두 번째 사진의 얼굴은 깜짝 놀랄 만큼 기막히게 바뀌어 있었다. 학생 때다.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좌우지간 엄청난 미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가슴팍의 호주머니에 하얀 손수건을 꽂은 교복 차림으로 등나무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이번에도 역시 웃고 있다. 이번 사진에서는 쪼그랑 원숭이의 웃음이 아닌 제법 기술적인 웃음을 짓고 있기는 한데 어딘가 인간의 웃음과는 다르다. 피의 무게라고 하나, 생명의 깊은 맛이라곤 하나, 그런 충실감은 티끌만치도 없이 그야말로 새처럼, 아니 깃털처럼 가볍게, 그저 백지 한 장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 한마디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식적인 느낌이다. 겉멋이 들었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경박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기생오라비 같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멋쟁이라는 말로도 물론 부족하다. 더군다나 가만 뜯어보면 역시 이 미모의 학생한테서도 어딘가 괴기스러운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 나는 이렇게 희한한 미모의 청년은 살면서 처음 봤다. 나머지 한 장의 사진이 가장 기괴하다. 이거나의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다. 머리는 히끗한 게 생것처럼 보인다. 지독히도 지저분한 방. 벽 세 군데가 내려앉은 게 사진에 선명하게 찍혀 있다. 한구석에 작은 화로에 손을 쥐고 있는데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다. 아무 표정이 없다. 말하자면 앉아서 화룻불에 두 손을 쬐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죽은 것 같은 정말이지 소름 끼치고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사진이었다. 기괴한 건 그뿐만이 아니다. 이 사진에는 얼굴이 꽤 크게 찍혀 있어서 생김새를 찬찬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마도 평범하고 이마의 주름도 평범하고 눈썹도 평범하고 눈도 평범하고 코도 입도 턱도 평범한 게 하 이 얼굴에는 표정만 없는 게 아니라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구나. 특징이 없다는 소리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사진을 보다가 눈을 감는다고 치자 나는 그새 이 얼굴을 잊어버린다. 벽이나 작은 화로는 생각나는데 정작 그 방주인의 인상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그림이 되지 않는 얼굴이다. 만화도 멋도 되지 않는 얼굴이다. 눈을 뜬다. 맞다. 이런 얼굴이었지 이제 생각나네 하는 기쁨조차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눈을 뜨고 다시 그 사진을 들여봐도 생각나지 않을 지경이다. 그저 불쾌하고 짜증스러워져 그만 외면하고 싶어진다. 소위 말하는 죽을 상이라는 얼굴에도 이보다는 표정이라든가 인상이라는 게 있을 텐데 사람의 몸에 노새의 모가지를 붙여놓으면 이런 느낌이려나 하여간 어디가 어떻다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보는 사람을 오싹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든다. 나는 이렇게 희한한 얼굴의 남자 역시 살면서 처음 봤다. 첫 번째 소개 참으로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쿠 지방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터라 기차를 처음 본 건 제법 자란 뒤였습니다. 정거장의 육교를 줄곧 오르내리면서도 그게 선로를 건너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인 줄 꿈에도 모른 채 순전히 정거장 군회를 외국의 오락장처럼 복잡하고 재미나게 최신식으로 하기 위해 설치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이 제게는 퍽 세련된 오락거리라 철도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감각 있는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뒤 그건 어디까지나 여행객들의 선로 횡단을 위해 만든 지극히 실용적인 계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식간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책에서 제하철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도 이 역시 실용적으로 피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땅 위를 달리는 차에 타기보다는 땅 밑을 달리는 차에 타는 편이 색다르고 재미있는 놀이라서 만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몸져 눕곤 했는데 그렇게 누워있을 때면 욘니신니, 페게닛 입으로 호청을 보며 아무리 봐도 볼품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뜻밖에도 실용적인 물건이었음을 스무살이 다 되어서야 알고는 인간의 알뜰함에 가슴이 갑갑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또 저는 배가 고프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의식주 걱정이 없는 풍족한 집에서 자랐다는 한심한 뜻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배가 고파도 고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보낸 사람마다 얘야, 배고프지? 우리도 겪어봐서 알아.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그렇게 배고플 수가 없었지. 아마나토 주리아, 카스텔라도 있고 빵도 있어 하며 성과인지라 저는 타고난 아부정신을 발휘해 아, 배고파하고 중얼거리며 아마나토를 한 움큼씩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배고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리지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먹기야 잘 먹었습니다만 배가 고파서 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귀하다는 음식도 먹어봤고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어봤습니다. 남의 집에서 대접해 주는 음식은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런 제게 어린 시절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바로 우리 집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집에는 열 명 남짓한 식구들의 독상을 두 줄로 마주보게 쭉 늘어놓고 각자 밥을 먹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당연히 맨 아랫자리의 신세였습니다. 식사하는 방은 어두침침했는데 점심때 같은 경우 열 명 넘는 식구들의 말도 없이 밥만 먹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보수적인 집안이다 보니 나오는 반찬도 보통 그게 그거라 귀한 음식이나 비싼 음식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 시간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 어두침침한 방의 구석자리에 앉아 주위에 오들오들 떠는 심정으로 밥을 조금씩 입에 밀어넣고 꾸역꾸역 삼키면서 인간은 왜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밥을 먹을까 다들 참 엄숙한 표정으로 먹고 있네 어쩌면 이것도 무슨 의식의 일종일까 식구들은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 밥상을 가지런히 줄을 세워놓고 어두운 방에 모여서 먹고 싶지도 않은 밥을 말없이 씹으며 고개를 숙인 채 집안의 우글거리는 영혼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을 정도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제 귀에는 그저 듣기 싫은 위협으로만 들렸습니다. 그 미신은 지금도 제게는 미신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제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줬습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큼 저에게 난해하고 막연하고 또한 협박 같은 여운을 주는 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가진 행복의 관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관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저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신음하다 심지어는 미쳐버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어릴 때부터 저는 행운하라는 말을 신물이 나도록 들어왔지만 정작 저로서는 지옥에 사는 심장일 뿐 제게 행운하라고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락해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열 가지의 불행 덩거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라도 옆사람이 짊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충분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의 성질이나 정도를 도무지 짐작조차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고통 그저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다면 해결되는 고통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고통이며 내가 가진 열 가지의 불행 따위를 단번에 날려버릴 정도로 처참한 아비 교환의 지옥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용쾌해 자살하지도 않고 미치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생활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걸 보면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게 아닐까.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되고 더구나 그게 당연한 것이라 확신한 채 단 한 번도 자신들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속이야 편하겠지. 하긴 어쩌면 인간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만점짜리 인생이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는 세상 모른 채 쿨쿨 자고 아침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까. 꿈은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을 땐 무슨 생각을 할까. 돈.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 생각만 하지는 않겠지. 인간은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돈을 위해 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지.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다. 모르겠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알 수가 없어져서 저만 혼자 돌연변인 듯한 불안감과 공포심만 엄습할 뿐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광대 짓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제 마지막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도저히 그들을 떨쳐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광대 짓이라는 가느다란 끈 하나로 인간과 간신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끊임없이 웃는 얼굴을 만들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천번에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할 만큼 위기일발의 진땀나는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도무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그저 두렵기만 했고 겉돌고 있다는 그 어색함을 견디다 못해 일찌감치 광대 짓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즉 저는 언제부턴가 단 한마디도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다른 식구들은 죄다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꼭 저만 혼자 얼굴을 희한하게 뒤틀며 웃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의 유치하고 서글픈 광대 짓의 일종이었던 것이지요. 또한 저는 가족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든 말대꾸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작은 잔소리가 제게는 청천벽력처럼 강하게 느껴져 미칠 것만 같았기 때문에 말대꾸는커녕 그 잔소리야말로 대대손손 이어져 온 인간의 진리가 분명하며 저는 그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 이제 더는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싸움도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라 치면 그래 맞아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항상 잠자코 공격을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미칠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물론 누구든 남이 자신에게 비난을 하거나 화를 내면 기분이 좋을 리 없겠지만 저는 화내고 있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훨씬 무시무시한 동물의 본성을 봅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떤 빌미를 잡았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풀밭에서 유효자적 졸고 있던 소가 벼랑간 꼬리를 휘둘러 배에 붙은 등에를 찰쓱 때려 죽이듯 느닷없이 분노를 터뜨려 인간의 무시무시한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저는 늘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벌벌 떨게 되고 이 본성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자격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 자신한테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두려워 늘 벌벌 떨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언동의 자신감이라고는 눈꽃만큼도 갖지 못한 채 혼자만의 번미는 가슴 깊은 곳의 작은 상자에 감춰두고서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기며 그저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인 척하며 저는 점점 익살스러운 괴짜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떻게든 좋으니 웃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그들의 소위, 산 바깥에 있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나는 무이며 바람이며 허공이라는 생각만이 자꾸 더해져 저는 광대 짓으로 가족을 웃기고 또 가족보다 더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하인이며 한여들한테까지 필사적인 광대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는 한여름에 유카타 안에 빨간 털 스웨터를 입고 복도를 돌아다녀 집안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좀 채 잘 웃지 않는 큰형도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야 요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고 귀여워 죽겠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 저라고 한여름에 털 스웨터를 입고 다닐 정도로 더운지 추운지도 분간 못하는 괴짜은 아닙니다. 누나의 레깅스를 양팔에 끼우고 유카타의 소매자락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스웨터를 입은 척한 것이지요. 아버지는 도쿄에 볼일이 많은 분이라 우에노에 사쿠라기 조에 따로 집을 마련해 한 달 태반은 도쿄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올 때면 가족은 물론 친척한테 좋을 것까지 정말이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사들고 오는 것이 말하자면 아버지의 취미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던가 도쿄에 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사랑방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번에 돌아올 때 어떤 선물을 사왔으면 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웃으며 묻고는 아이들의 대답을 일일이의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리 살갑게 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혀 우물거리고 말았습니다. 뭘 갖고 싶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순간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게 됩니다. 뭐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 꿈틀거립니다. 그런가 하면 남이 주는 선물이 아무리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해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좋은 것도 흠칫흠칫 남의 것을 도둑질이라도 하는 양 지득히도 씁쓸하게 음미하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공포감에 몸부림칩니다. 요컨대 저한테는 양자 택일의 능력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훗날에 소위 참 부끄러운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 성격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없이 머뭇거리고 있자 아버지는 언짢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책이냐? 아사쿠사에 있는 절압 상점가에서 아이들이 사자춤 놀이를 하기에 딱 좋은 사자타를 팔던데 갖고 싶지 않아? 갖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면 이제 다 틀린 겁니다. 익살스런 대답이고 뭐고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광대 배우로서 완벽한 낙제입니다. 책이 좋겠죠. 큰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군. 아버지는 김빠진 얼굴을 하고는 받아 적지도 않고 수접을 탁 접었습니다. 이게 무슨 낭패란 말인가 내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다니 아버지는 무시무시한 복수를 할 게 분명해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날 밤 이불 안에서 덜덜 떨며 고민하다 살며시 일어나 사랑방으로 갔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수첩을 넣은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후르르 책장을 넘겨 선물 목록이 기입된 페이지를 찾아낸 저는 수첩에 달린 연필에 침을 묻혀 사자탈이라고 써놓은 후 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자탈 따위 전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게 사자탈을 사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른 이상 그 뜻에 따라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야밤에 몰래 사랑방으로 숨어드는 모험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저의 이 비상수단은 역시 생각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저는 아이들 방에서 들었습니다. 상점과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펼쳤더니 여기 좀 봐 사자탈이라고 적혀 있지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어떻게 된 용분인가 싶다가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 이건 요조의 장난이야 이 녀석이 내가 물어볼 땐 배시시 웃고만 있더니 뒤늦게 사자탈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모양이지 아무튼 엉뚱한 녀석이라니까 아닌 척 시치미에 뚝 떼고 있더니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 놓은 것 좀 봐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말할 것이지 장난감 가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요조를 얼른 이리로 불러와요 또 한 번은 하인과 하녀들을 서양식 방에 죄 불러들여 하인 한 명에게 피아노 건반을 마구잡이로 두들기게 해놓고 저는 그 엉터리 곡에 맞춰 인디언 춤을 추며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둘째 형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인디언 춤을 추는 제 모습을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제 허리에 두르고 있던 천의 포개지는 부분 사이로 작은 고추가 보이는 바람에 이게 또 온 집안 사람들의 배꼽을 잡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역시 뜻밖의 성공 사례라 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다달이 신간 소년 잡지를 열 권 넘게 받아보고 있었고 그것 말고도 다양한 책을 도쿄에서 주문해 묵묵히 읽고 있었기 때문에 뒤죽박죽 박사니 무슨 무슨 박사 같은 건 척하면 척이었던 데다 괴담, 야담, 만담, 애도재담 같은 것들도 헌히 꿰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한 얼굴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줘 집안 사람들을 웃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 학교. 저는 학교에서 존경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존경받는다는 관념 또한 저를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사람을 속이다가 어떤 전지전능한 자에게 간파당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죽음보다 더한 망신을 당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존경받는다의 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사람들의 분노와 복수가 얼마나 무시무시할지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털이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잣집 자식이라는 이유보다 흔히들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존경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략했던 저는 걸핏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때로는 한 학년 가까이 자리 보존하고 누운 채 학교를 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인력과의 몸을 싣고 학교로 가서 학년 말 시험을 치면 결과는 반에서 누구보다 더 소위 공부 잘하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저는 공부라고는 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서도 수업 시간에 만화나 끼적이다가 쉬는 시간이면 반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아이들을 웃겼습니다. 장문 시간에는 웃기는 이야기만 써내는 바람에 선생님께 핀잔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싫은 제가 써내는 우스운 이야기를 은근히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늘 하던 대로 어머니를 따라 도쿄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객차 통로에 놓인 타구에 오줌을 싸버린 실수담을 일부러 철양한 문체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틀림없이 웃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무실로 돌아가는 선생님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서자마자 다른 친구들의 장문 틈에서 제 장문을 끄집어내더니 복도를 걸으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킥킥거리며 웃던 선생님이 끝까지 다 읽었는지 교무실에 들어서자 얼굴을 벌겋게 물들인 채 껄껄껄 웃고는 곧바로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읽으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저는 소위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존경받을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으면 전 과목 모두 10점 만점인데 품행 항목만 유독 7.6점 수준이라 집안에서는 그 또한 큰 웃음거리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본성은 그런 장난꾸러기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 무렵 이미 저는 하인과 하녀들을 통해 서글픈 행동을 알게 됐고 이미 그들에게 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인간으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천박하며 잔인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일로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성을 보았다는 생각에 그저 힘없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실을 고질곳대로 말하는 데 길들여져 있었다면 그들의 범죄를 망설임 없이 부모님께 호소했겠지만 저는 막상 제 부모님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호소한다는 수단에 저는 눈꽃만큼의 기대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어머니에게 호소하고 순경에게 호소하고 정부에 호소해봤자 결국에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내뱉는 그럴싸한 변명이 노란할 뿐이니까요. 보나마나 편파적일 게 빤하니 어차피 인간에게 호소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역시 저는 입을 꾹 담은 채 사실 따위 묻어두고 참으며 그저 광대짓이나 계속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지금 인간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언제부터 네가 기독교인이었지 하며 비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을 향한 불신이 꼭 그렇게 종교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비웃는 사람을 포함한 인간들은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여우하고 뭐고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태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역시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버지가 소속된 어느 정당에 유명인사가 우리 마을에 강연을 하러 온다기에 저도 그 강연을 들으러 하인들을 따라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은 만원이었는데 우리 마을에서도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죄다 나와 크게 박수도 치고 그랬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눈 내리는 밤길을 따라 삼삼오오 모여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밤의 강연을 마구 헐뜯었습니다. 개중에는 아버지와 막역한 사이인 사람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개회사도 어설프게 짝이 없고 그 유명인사의 강연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며 소위 아버지의 동지라는 사람들이 마치 화라도 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집 사랑방에 들러서는 오늘 밤 강연은 대성공이었다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강연에는 어떠했느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하인들까지도 아주 재미있었다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강연회처럼 따분한 건 없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으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아주 작은 한 예일뿐입니다. 서로 기만하면서도 신기하게 아무도 상처입지 않으며 그렇게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실로 눈부신 그야말로 맑고 밝고 명랑한 불신의 예가 인간의 삶에 충만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서로 기만하는 데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저 역시 광대 연기로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바른생활 교과서에서나 나올 정인이 뭐니 하는 도덕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기만하면서도 맑고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제게는 그저 난해할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끝내 그 비결을 제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비결만 알았더라면 저는 인간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며 아등바등 서비스하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인간의 삶과 대립하며 밤마다 지옥 같은 이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다시 말해서 제가 하인과 하녀들의 가증스러운 범죄조차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물론 기독교 사상 때문도 아니라 인간들이 저 요조라는 존재에게는 신용의 문을 굳게 닫아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마저도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때때로 제게 보이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세상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그 고독한 향기를 많은 여성이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것이 훗날 제가 각양각색의 여자들에게 말려들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요컨대 여성들에게 저는 연애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로 보였다는 이야기지요. 두 번째 수길 바닷가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곳이라 해도 좋을 만큼 바다와 가까운 해안가 시커먼 줄기에 오람한 덩치의 3번 나무가 스무 그루 넘게 줄지어 서서 새학년이 시작될 때면 갈색의 끈끈한 어린잎과 함께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눈부신 꽃을 피우고 이윽고 눈처럼 꽃잎이 흩날리는 시기가 찾아오면 수없이 많은 꽃잎이 바다에 떨어져 물 위를 수놓으며 떠돌다 파도를 타고 다시 물가로 되돌아오는 곳 번나무 모래톱을 고스란히 교정으로 사용하는 도우쿠 지방의 한 중학교에 저는 제대로 시험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냥 무사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 중학교의 모자의 휘장과 교복 단추에도 도안화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바로 근처에 우리 가족의 먼 친척벌인 사람이 살고 있었기도 해서 아버지는 그 바다와 번나무가 있는 중학교를 제게 추천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 친척집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집이 바로 학교 코앞이다 보니 아침 조회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헐레벌떡 학교로 뛰어가는 게으른 중학생이었지만 여기서도 광대짓 덕분에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위 타양살이를 한 셈인데 저는 그 타양이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마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제 광대짓도 그 무렵쯤에는 완전한 내 것이 되어 사람을 속이기가 전처럼 힘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제아몰이 천재를 한들 혹은 신의 아들이 예수를 한들 육친과 타인 고향과 타양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연기의 난이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에게 가장 연기하기 힘든 것은 고향의 극장일 테고 게다가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있는 한 지붕 아래에서는 제아몰이 난다긴다 하는 명배우라도 제대로 연기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연기해 왔습니다. 그것도 꽤 성공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능구렁이 같은 인간이 타양으로 나왔으니 만에 하나라도 연기에 실패할 일은 없는 거였지요. 인간에게 느끼는 제 공포심은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 격렬하게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연기력만큼은 일취월장에서 교실에서는 항상 반 아이들을 웃겼고 교사도 이 반은 오바 요조만 없으면 아주 얌전한 반인데 말로는 한탄하면서도 손으로는 입을 틀어맞고 웃어댔습니다. 천둥처럼 사납게 호통치는 교련담당 장교를 웃음 터지게 하는 일도 제게는 식은 죽먹기 였습니다. 이제 내 정체를 완벽하게 은폐했구나 싶어 마음을 놓으려는 찰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위에 다 그렇듯 반에서도 가장 왜소한 몸집에 푸르뎅뎅하니 부은 얼굴 거기다 보나마나 아버지나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는 쇼트쿠 태자나 입을 법한 소매자락이 치렁치렁한 옷차림에 공부는 쟁경이오 교련이나 체육은 늘 앉아서 구경만 하는 백치같은 아이였습니다. 저도 그 아이까지는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날 체육시간에 그 아이 성은 생각나지 않지만 이름은 다케이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케이치는 늘 그렇듯 앉아서 구경만 하고 우리는 철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최대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에잇하는 기압 소리와 함께 철봉을 향해 펄쩍 뛰어오르는 척하다가 그대로 멀리 뛰기 하듯 앞으로 튕겨나가 모래밭에 쿵하고 엉덩방아를 찌었습니다. 모두 계획된 실수였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다들 까르르 웃어댔고 저도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나 바지에 묻은 모래를 툴툴 털어내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다케이츠가 제 등을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일부러 그리츠 저는 충격으로 부르르 떨었습니다. 일부러 실수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케이츠에게 들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케이츠